드디어 마콩입니다. 너무 힘들게 열심히 열심히 달려왔고 시원섭섭하다 말고 시원합니다. 오늘 마콩룡 하겠습니다. 오늘은 맛있다. 그럼 이제 민지밥인데? 헤이 헤이. 이거랑? 진짜 마콩이 안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났어요. 낫진 않았구나? 그럼 남았어, 사실. 네. 진짜.. 손 목도 아프다. 이 제품 준비하면서 진짜 허리, 어깨, 목, 팔, 무릎. 안 아픈 애가 없지. 이 세 선배님은 세 번 다 같이 이렇게.. 징그럽게 없었구나. 끝난 여행 갈 건데요? 끝나면 빅스 대만 갔다가 나.. 쉴 거예요. 푹. 병원 신남매에서 회식하겠죠? 마지막 인사 항상. 어하하게 회식을 하겠죠? 운동 방송 및 봐주시면은 화이팅! 화이팅! 좋아, 바꿉니다. 오늘 밤엔! 나 이제 그 썸띵.. 썸띵이 뭔가가 다가오는 거잖아. 오늘은 그런 느낌. 쿡박이 다가오는 거잖아. 아.. 그럼 오늘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패스석부터. 상가! 아, 됐어. 못 한 거 아니야? 그 그대로 하지. 애들한테도 온다고 다 말했단 말이야. 내 채널 좀 세워줄 알죠. 아.. 아 몇 시? 10시 10.. 10시 10시 오케이 10시 10시 내가 언제 10시 10시 했냐? 눈이 몇 갠데 지금? 계속부터! 구독까지! 찍댄서 알지? 원래 하던 대로 하자 형. 응. 저랑 강윤이 형은 저희 애드립을 피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갑자기? 말도 안 돼.. 내 사회에.. 이거.. 영원히 떠나.. 강세 출연하면 컨펌 안 하고 그냥 내보낸다. 사회에.. 넌 최고의 배우.. 대기실이 이렇게 진병리하고 싹 나가니까 너무 깨끗하다. 깨끗.. 깨끗하고.. 행하지. 이런 방이었구나. 원래 깨끗한 방이었지. 이런 방이었군요. 진짜..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빅세의 레오. 우리 빅세의 레오. 세! 3번이 세! 5번이 세! 5번이 세! 3번이 세! 너무 무색하고.. 첫 분이처럼.. 오늘의 강의를.. 존경하면서 다 지정.. 잘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웨스트리 스토리! 마법! 마법! 고! 네! 오늘 밤에 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괜찮죠? 하하하! 너와! 너와! 난 울어다! 숨 쉬고! 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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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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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웨스트사이브스토리 리프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났습니다. 네! 진짜 힘든 여정이었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만큼 보람찬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마음속에 남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을 잘 끝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리프는 또 보내주고 여러분 경연에 대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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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